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주지어 오신다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이 판판우리지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3초동자도 아닌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손님 손님 온다 어서오세요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주지어 오신다 5월에 오는 손님은 오다 가다 총들은 당길 손님 6월에 오는 손님은 흔한 일도 잘해주고 싶은 손님 7월에 오는 손님은 7월 동일을 시켜주고 움켜주고 8월에 오는 손님은 10월에 오는 손님 보면 누군가에 오는 손님 9월에 오는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9월에 오는 손님은 투경만 하고 가도 좋은 선물 12월에 오는 손님은 시원시원 손이 커서 그 선물 11월에 오는 손님은 십실원의 손님 12월에 오는 손님은 십실원의 손님은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이 고장 저 고장 물건 다 잃은 나라 먼 나라에서 사게 돌려줄 날 끊은 힘없이 손님을 돌려온다 손님을 돌려온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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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